더 몰아와야되나 본데? 어쨌든 펜을 3천명 획득했고 한번만 더 하면 될것같아요 요고 요것만 하면 다음 트레이크 호주는 차선이 왼편입니다 일본하고 영국처럼 피니 좌속을 많이하면 펜이 올라간다 참 신기한 시스템이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미안하오 올진 몰랐어 오너오 인디 페스티벌이 좀 기억이 나요. 너무 빨라. 차가 너무 빨라. 아 이게 이 차 좀 이상하네. SUV라 그런가? SUV라서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실제 속력보다 더 빨란 느낌이야. 아이쿠 아이쿠 사도상 해변 여기도 다 SUV이네. 전부다. 최대한 안 부딪치고 가봐요. 속도가 안 나네. 자, 와아. 앞에 안 보여. 와아. 이거 뭐야. 아니씨. 그냥 점프했을 뿐인데. 뭐 트랙이 이래. 와우 야 밀지마 아유 밀지마 밟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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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우 야 급경 급 급코너 양반처럼 돌아야지 그렇지 일단 1등이 되면 안전하게 가는게 제일 중요해 양반처럼 돌아야돼 양반처럼 졸라 양반처럼 돌아야지 와우 와 여기 대박 차 이거 망가졌을 것 같은데 망가졌을 것 같은데 밟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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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부코팅 뭐 요즘 차들은 하부코팅 잘 돼서 나오는데 차가 밑에가 다 소금물에 아주 니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펜수는 넘었을거야 오케이 니아님 고마워요 3레벨 됐고 어 어 보상을 또 돈은 돈은 말고 다른거 주세요 아니 돈 필요없다니 아 돈 돈 필요없다니깐 왜 자꾸 줘 자 새 페스티벌 그래 여기 이 도시로 못가왔단 말이지 이번에도 도시로 이번에도 도시로 레드산드 블루스카이 퍼펙트 오프로드 터레인 그리고 스네이크가 죽을때까지 여길로 아 한개만 건설할 수 있구나 나중에 그러면 경험치가 많이 차면 다 건설할 수 있겠지 다 건설할 수 있겠지 76%의 플레이어가 여기를 선택을 했대 다들 도시로 가고 싶었던거야 다들 여기로 가고 싶었겠지 아 아 아 먼저 매장에 보스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게 있어요 오케이 여기로 가자 게임을 평가하여 알려줘 싫어 평가 지금 안좋아 아까 한시간 동안 못했어 일정 저의 경적을 올려서 대여를 만들어 보세요 기술상정, 드론모드 지도에서 드론모드를 사용하면 여러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게 있어? 엄청 많네 호라이즌 DJ들과 애기에서 기술음악이 방송될 때 기술 점수 매율이 더 빨리 올라 이삿보너스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돈은 필요없어요 경험치나 많이 주세요 드론모드 혜택 잠금해제 유명한 기술 기술 제가 마치고 여행하고 달려받고 뷰모드 뷰모 뷰모드 이때마다 뷰모 로열티 자동차핵 5,000원 하나는 알파리인거 같고 하나는 니싼이고 혼다 NSX 이거 공짜로 주는거지요? 이중에 하나 고르는거야? B급 그냥 다 준거지? 다 준거지? 다 준거야 다 준거야 나머지 두대도 차고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DLC자동차 구입가능한 자동차수 적용이 안됐나? V.I.P 멤버십 이거 아니야? V.I.P 멤버십 그래 V.I.P 멤버십인데 나와 코닉세그 190만원이야 코닉세그 내가 V.I.P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어디서 확인을 하지? 이거봐도 돈 내라 그러잖아 이걸 누르면 돈 내라 그래 이거봐 24,900원 나 V.I.P 멤버라니까 나 V.I.P 멤버라니까 포르자 호라이즌 V.I.P 멤버는 5대의 특별 V.I.P 자동차를 받습니다 아니면은 V.I.P 라서 저가격이 준단 얘긴가? 이거 뭐야? 돈킹콩? 99만 9억을 주는게 버그라는 소리가 많아요 노키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게 돈이 그만큼 없는건가? 설마? 비싼거 한번 사보자 270만원짜리 색상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270만원으로 구입하시겠습니까? 270만원으로 구입하시겠습니까? 사지는거 같은데? 사줬어 돈이 없는건 아닌거 같은데? 이거 사줬어요 차가 1인승이야 차가 옆에 니트로 달려있고 후라이기 24만원으로 구입하시던 80만원으로 구입하시겠습니까? 안하드로 전통차를 많이 받는다 덧붙여 달콤 모드보기 그래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보면 다 나오겠지 차가 CR 50만원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데 뭔가 적용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느낌에 제대로 안 됐어 현대 제네시스 쿠페 한 대 있어요 한 대 한 대 있네 한 대가 어디입니까 한 대가 어디입니까 왜 자꾸 쿠페 밖에 없지 왜 자꾸 쿠페 밖에 없지 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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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이런거 필요없어요 노란색이 제일 이쁘지 노란색이 제일 이쁘지 이거 아니오는 어떻게 아니오는 안되나? 노란색이 제일 이쁘 자 이 차를 타고 도시로 넘어가자 도시가도 살 수 있겠지 넘어가자 차고 경매장 좋아좋아 도시로 간다 이렇게 찍어볼까? 일단 건너 가지겠지 400m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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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워보자는거요? 비겨라 어우 소리 좋은데? 와우 와우 뭐 나오지 후우우우우우우으 400미터, 턴 라이트 라이트? 턴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아니 왜 길을 뭐 이따구로 알려준데? 뭔데 이거? 네비가 이거 정말 바람직한 네비네 아 최단거리로 아니 길이 왜 이래 이거 네비 진짜 골 때리네 이거 뭐 이래 횡단이야 다리 없어 다리? 하 침수차 되겠다 침수차 어우 소리 좋아 란에서 듣는게 훨씬 좋네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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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미러가 없어 사이드미러가 없어요 다왔나? 여긴다? 터널 여피님 감사합니다 여기를 오려고 한게 아니라 여기를 가려고 한건데 저기만 누르면 결제하라 그래가지고 왜그런지 모르겠다 터널 결제하라 그러지 옆에 무슨 소리가 워 어마어마한 소리가 내 오른쪽에 뭔가 있어 야 저 스키벌어?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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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따라와 또 따라와 저거 또 따라와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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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데 왜 여기 안 열리지 터널 여긴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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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터널 여기여긴 페스티벌 구직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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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왜 못 건너갑니까? 왜? 들어갈 수 없나? 안돼 안돼 못들어가 아이씨 번사람부터 돈 내라고 하겠지? 뭐 또 왜 또 돼? 아깐 돈 내라고 하던만 아이씨 아이씨 게임 이상하네 이거 계속하기 계속하기 계속하기